게임 다시 2관입니다. 라틸리프 쪽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또 한 번을 맞을 게 이번에는 중거리 시작! 라틸리프! 득점 성공합니다. 라틸리프 투입되었어요. 베이스가 소를 칩니다. 득점은 정말 채! 라틸리프 선수가 득점 이후에 투교자의 투어를 얻어냈습니다. 투교자의 투서를 동... 7위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오늘은 약간 아쉬운 듯한 모습이고요. 라틸리프에 2점이었습니다.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주의정 치고 가요. 주는 척 손을 바꿔서 올려놓습니다. 라틀리프가 2공을 잡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2초 던져놓습니다. 알리움 성공합니다. 지금도 크레이크 선수가 굉장히 재치있게 샤클락도 다 됐는데 당황하지 않고 라틀리프 선수까지 잘 봐줬습니다. 메이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르는 서울삼성입니다. 라틀리프에게 라틀리프가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 번 또다시 서울삼성의 공격입니다. 이번엔 높게 라틀리프! 라틀리프! 엘림장! 임동석과 라틀리프의 협작포!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크레이크 선수가 치고 나갔습니다. 높게 라틀리프에게 총파스! 크레이크 선수가 빅맨에도 불구하고 라틀리프 선수한테 굉장히 연결을 잘해줬어요. 메이스 밀어붙입니다. 가로차기 성공합니다. 선성성! 김태술 치고 나가요. 치고 나갑니다. 높게 라틀리프가 밀리 오므로! 김태술의 기지가 또 한 번 빛납니다. 크레이크 높게 올렸어요. 안 들어갑니다. 천행공 크레이크 다시 라틀리프에게 이 패스까지 연결됩니다. 지금도 크레이크 선수의 재치죠. 네. 라틀리프 밀어붙여요. 블락샷! 그러나 골탠딩이 선언되네요. 엘지 선수들은 아직 4쿼터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끝까지 접어볼 수가 있겠어요. 라틀리프가 또다시 득점! 이제 박인텔 투입을 했습니다. 라틀리프가 그 좁은 공간에서 득점 추가합니다. 라틀리프에게 넣어줍니다. 라틀리프가 골 밑에서 도전! 올 시즌 아마 나온 장면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삼성, 크레이크 선수, 라틀리프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멋진 장면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답하시 여러분!